자, 여러분들 기본은 쉽다가 아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또 수안 2탄 들어가는데 자, 수능 완성 2탄에서는요. 아,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풀이법에 절대 매이지 마십시오. 정말 기본적인 상황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역학이면서 올망졸망. 결국 우리가 1탄에서 SMVT, 가수정의 그리고 거기에 에피콜 MA, S 곱하면 그리스, 마스, 위치변화 곱했을 때 바로 마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델타 2K. 우리가 이제 역할까지 진행하겠지만 제곱의 차에 비례하는 게 바로 델타 2K. 항상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시선으로 가는 겁니다. 몇 개 안 되는 물리랑 연결하는 것이 물리학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번 2탄에서 소개해드릴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의 질문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모의고사 편도 제가 따로 또 진행해드리는데 우선 1탄에서 등가스톡 운동을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당하는 모의고사 편에 138P02번을 가는데 제가 그랬죠? 수특책이나 수환책을 정말 올바르게 보는 방법은 절대 해설지에 매여서 공부하지 마시 바라고 자기가 우선적으로 뚫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해설지상을 살짝 보는 겁니다. 더 좋은 도움 닫기는 바로 지금 우리 함께하는 것인데 이 138P02번 이 문항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상하다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 이 문항이 오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류는 아닌데 오류인 듯이 보이는 것이 발문의 설정이 조금 좀 그렇잖아요. 우리 예스가 된다고 하지만 약간 좀 투박한 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이번 수환은 정말 구평과 더더욱 중요한 수능이 숨쉬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가만히 놓은 이란 말이 좀 문제점이 있어요. 발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우선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 문항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 x와의 이런 기준선을 그려놓고 막대피 Q가 등가선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시각 제로부터 카운트한 그 시각을 얘기한 이 시간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선 우선 이 자료를 보세요. 이 x와 y의 거리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가 나와 있죠? 여기에 l이라는 게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을 뚫고 가라는 겁니다. 또한 이때 P와 Q가 x, y를 지나는 시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은 x와의 거리를 구해서 가려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l을 이용하면서 o! l 자체가 P가 통과하고 Q가 통과하는데 x를 P가 통과하고 Q가 통과하고 마치 우리 특상에서 a가 지나고 b가 지나고 하듯이 P가 통과하고 Q가 통과하는 시각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P가 x를 통과하는 시각이 T0이고요. 그 다음 등가속 운동이죠. Q가 이제 또 x를 통과하는 시각은 4T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등가속이잖아요. 결국 3T0 동안에 l의 이동거리가 나타났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평균속도, 물리량에서 뭔가 변화가 일정할 때는 평균물리량이 굉장히 중요한 걸 했었어요. 나중에 탄성료라든가 탄성체 포함은 R자임이 얘기할 때도 평균 R자임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괜히 나오지 않은 용세상수로 구해서 2분의 Kx제곱, 그게 잘못된 식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평균속도가 얼마입니까? 3T0 동안의 l이죠. 그런데 이 평균속도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중간시각의 순간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0과 4T0의 중간시각은 얼마예요? 2.5T0일 때, 즉 여기를 3T0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은 2.5T0일 때, 바로 순간속이 얼마다? 3T0분의 l이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 y라는 기준선을 여기를 역시 이제 p가 지나고 q가 지나가는데 여기 나와있네요. 이 l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5T0일 때 y를 지나가고 또 T0이라는 시각일 때 y를 지나가니까 2T0 동안에 l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2T0 동안의 l 그럼 여기서도 역시 평균속도는 2T0분의 l이 되고요. 중간시각이 얼마입니까? 5와 7T 5T0, 7T0 중간시각 6T0이죠. 6T0일 때의 바로 순간속이 2T0분의 l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 경과했으니까 속도가 더 빨라졌죠. 자, 문제적이라는 게 가속도를 묻는 거야. 그럼 가속도 정의해서 시간문의 속도 변화 만약에 이걸 봤다면 가속도 단답형으로 단답형으로 가속도나 딱 묻는 거니까 가속도 정의 아니, 물은 거니까 순간속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자, 그래서 2T0분의 l 3T0분의 l 속도 변화 그리고 2.5T0 6T0 3.5T0 동안에 델타 T 동안에 하면 이렇게 가속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 문항을 바라볼 때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즉 어 그래, 가속도는 이제 정해지고 물론 이제 공기장 무시하면 중력과 G가 되겠죠. 어쨌든 가속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여기 T0되어 있고 여기 OT0되어 있으니 아까 사실 이제 도입할 때 나오지도 않은 거리인데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이 아니잖아, 사실. 문제 뜻 자체는 L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속도 변화 속도 변화가 바로 뭐예요? AT죠. 그러니까 처음 속은 제로고 그래, T0 AT0 그리고 이제 이 Y를 또 이렇게 OT0으로 통과하니까 A, OT0 자, 이렇게 가고요. 또 이 Q가 4T0 7T0에서 A4T0 A7T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 이거죠. 이렇게 해보면요. 이제 블라블라 해 나가면 이때 여기서 얘기되는 X, Y의 거리하고 여기 거리하고 같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미국에 좀 빠졌을 겁니다. 왜 안 맞느냐 자, 이거죠. 이 가만히 놓음이란 말 때문에 처음에 T0 일대에 이때를 정지 그러니까 속력이 제로 V0을 제로 이렇게 가고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시각이 있으니까 그래 여기서부터 T0까지 0에서 AT0의 속도 문화로서 나중속도 X 통과할 때 이렇게 갔는데 문제 어디를 봐도 어디를 봐도 가만히 놓은 순간에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와있지 않아요. 문장을 읽어보게 돼요. 물론 이 발문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림은 연직면에서 가만히 놓은 길이가 에린 막대가 등가속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만히 놨다라는 거야. 그리고 등가속 운동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에 카운터를 카운터 시간을 잴 때 여기를 속력 제로로 하고 이때를 0으로 해서 그때부터 T0이 경과할 때 이런 말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어디를 봐도 가만히 놓은 순간에 그때부터 카운터를 시작해서 T0이고 OT0이고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항을 이러한 우리가 근데 이렇게 풀었던 분들 어? 이상하다? 이분들 정상이에요. 잘못 푼 거 아니야. 문항이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잘못된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만히 놓은 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낙하하고 있는 낙하하고 있는 혹은 떨어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는 시각이 이랬다. 그래서 문제에 주었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와 이 L에 집중을 하면 이쪽으로 빠지질 않아요. 근데 이 L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은 X와의 거리에 집중해버리면 결국 이걸 놓치게 두고 좀 애매한 문장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AT형 AOT형 가면서 결국은 가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요지는 이겁니다. 가만히 놓은 이 순간에 카운터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시간 자료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이 낙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는 시각이 T형 그 전에는 식을 쓰지 마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7P-06법인데요. 1초는 원반의 모션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켜주는 게 원반의 모션 함께 한 개 한 개 여러분 개에 대한 분석을 못하면 정말 개만도 못함을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 피하지 마세요. 역학 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힘의 작용점을 얘기할 것이며 또 그 힘의 작용점을 제대로 찍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19P-02번에서 21P-06번까지 말씀드리겠지만 힘의 작용점 관리를 못하면 역학 분석이 이루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기본은 쉽다는 뜻 아니야. 중요하다는 것인데 기본은 어 이거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고 놓쳐버리니까 역학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워요. 아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아까가 아니었군요. 강의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역학은 있는 물리학을 갖다 쓰는 거예요. 얼마인지 얼마. 근데 문제점은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풀이법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거 다음에 이거 보고 이거 다음에 이거 보고 이 루트가 정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뭐 예를 들면 물질파 예의 같은 경우는요. 아 물질파는 운동량과 반비례. 그리고 운동에너지 얘기 나오면 운동에너지는 2M문의 P제곱. 그래서 운동량 운동에너지 물질파장 연결. 이거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운동 역학에서는 다양한 설정을 한다는 것이 사실 뭐 하나의 조건 하나의 조건 하나의 조건 하나의 조건 많아봤자 5개 정도 조건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들어갈 것인가. 자 1천동 원반의 모션이요. 가속도가 어느 한순간에 각 키의 가속도 크기는 다 똑같죠. 그래서 1천동 원반의 모션이라는 것은 가속도는 M분의 알짬할 때 A개건 B개건 C개건 A, B개건 A, B, C개 전체 개건 간에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각 개의 질량의 비가 각 개의 무슨 비가 되는 거다? 알짬 비가 되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란 걸 준비하다 보니까 답 내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요. 결론이 자꾸 몸에 남아버려요. 여러분들 역학에서는요. 특히 물리학에서 역학에서는 결론을 중요시하는 건 이전에 과정을 중요시해야 돼요. 결론은 까먹어도 좋아요. 과정을 갖고 있으면. 하지만 과정을 날려버리면 결론은 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각 개의 질량비가 각 개의 알짬이 일체 운동이면서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같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19P 02번은요. 또 이런 문항 보고 신유형 그러지 마세요. 이런 문항 보고 신유형이라고 입에 담는 분 자체가 바로 유형놀이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유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속도가 A와 Ea라고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아니 가속도 다른데 가속도 다른 이걸 각 개의 질량비가 각 개의 알짬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때문에 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때문에 가 중요한 그 뒤에는 여기서 파생된 얘기죠. 이렇게 때문에 질량비가 알짭니다. 오케이? 자 그랬는데요. 자 주절주절 나오지도 않은 뭐 E M 더하기 M C 분해 이렇게 막 전개하는 게 아니야. 그 물리학에 대한 시선 바꾸세요. 원이든 투든 간에 식전개가 먼지가 아니라 물리의 관계예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나오기를 뭐 블라블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설정 그림 바로 위 있답니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대개 대개 언론한 쳐놓는 겁니다. 가의 두 배다. 그러니까 여의사속도가 여의 가속도의 두 배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시계방향의 알짬으로써 시계방향의 가속도는 한다니까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두 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항상 뭐부터 체크한다라고 했었죠? 힘부터 체크하는 것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거 MG 이거 MG 이때 이 시대의 힘은 아직 말 꺼내지 마십시오. 항상 일체 운동 진입할 때는 전체의 기회부터 보고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시대 전체의 기회를 볼 때는 ABC 기 전체를 볼 때는 시대의 힘은 내부력이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힘은 언제 얘기하는 거냐? 각 개로 쳐들어갔을 때 즉 뭐 시대의 B를 혹은 시대의 C를 그럼 C만의 개로 쳐들어간 겁니다. 시대의 A를 A만의 개로 쳐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때도 시대의 A를 시대의 C를 이건 같은 힘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전달되는 힘이야. 줄에 걸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의 시대의 A를 당한 힘 물어봐. 힘 너무 많잖아. 중력도 있고 이 시대의 A를 밑으로 당기는 힘도 있잖아. 이걸 볼 바에는 또 이 힘을 본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랍니다. 자 그 다음 C에 대한 힘 모르니까 일단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g고요. 여기 Mg고요. Cg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림이 복잡할 것 같으면 이렇게 뽑아다가 써놓고 Cg 이렇게 쓰면 좋아요. 하지만 일단 놔둡시다. 뭐 Cg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C의 진량 하나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아마 같이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가 나 무슨 관계? 상관관계 물리학 문제에 95% 이상은 전부 다 이 상관관계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상관관계는 풀이법에서 나온 거 아니야.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풀이법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제가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수학 방정식이란 게 있죠. 물리학도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의 방정식과 물리의 방정식의 차이점 하나가 있어. 물리학의 방정식이 더 쉬워. 왜? 수학에서의 방정식이란 수만의 관계 수끼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물리학에서의 방정식이란 물리학끼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이 수학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 음 운동력학에서 물리량의 관계를 대표하는 관계식 뭡니까? 가스톤은 진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알잡이에 비례합니다. 그게 A는 M분F고 그게 F콘은 MA 그걸 우리의 운동 방정식이라 얘기를 한 것이야. 그래서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물리학에서의 방정식이 더 쉬운 이유가 물리량이라는 그 도구가 있기 때문에 물리량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상관관계 이것도 바로 물리량 간의 관계 운동 방정식 F콘은 MA 물리량 관계 F콘은 MA 결국은 두 조건이면 수학에서 뭐라 그래거든. 뭐라 그러죠? 연립 방정식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연립 방정식을 일일이 전개할 필요는 없다. 물론 공부하는 과제를 해보겠지만 결국은 물리량 관계로 가는 겁니다. 봐요. 가번 그림과 나번 그림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전체계의 지향이 어때요? 같죠? 그러면서 뭐의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B를 오른쪽으로 옮김으로써 알짜임의 변화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가수도의 변화가 발생을 한 거죠. 즉 이 내용의 뼈대는 바로 뭡니까? F 이콜 전체계의 질량이 MA예요. 뼈대가. 그런데 상관관계에 보니까 전체계의 질량은 정해져 있는데 가수도의 변화가 발생을 했어. 어떻게? 시계의 방향으로 A 허졌어. 시계의 방향으로 A가 커졌어요. 시계의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일정하다는 말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가 닿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알짜임의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 이 알짜임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가 발생했느냐. 반시계의 방향으로의 이 Mg라는 B가 시계의 방향으로의 Mg가 됐죠. 반시계의 Mg 부어로 따지면 마이너스 Mg 시계를 플러스하면 마이너스 Mg가 플러스 Mg가 됐죠. 결국 시계의 방향으로 얼마의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EMG의 변화가 발생을 했죠. 오케이? 그래서 EMG는 M, A 라는 관계가 나왔는데 이거 라지 M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가짜죠.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C라는 미지수들이 했고요. 이거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가짜죠. 왜? A, EA 두 배를 얘기한 거였죠. 결국 식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물리랑 관계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 자 봐요. 보이지 않나요? Mg Mg Cg EA 아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게 R자임은 CG예요. 이거 두 개는 상세대니까 이 방향이 돼서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CG는 전체계의 라지 M 얼마로 있어? EA입니다. 이러고 나왔죠. 됐네요. 여기 CG가 EMA래요. 여기 MA라고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두 배 이거 두 배니까 이것도 두 배가 된다는 얘기고 아 그래서 C는 얼마 나와? 4M이다. 그래서 이 C의 질량은 4M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여기도 4M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P가 C의 작용함을 T1 이랄 때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 T1 이랄하고 또 여기죠. 나에서 가나에서 C가 P가 C를 당했으면 요거를 또 T2라 할 때 조심할 것은 순서 원 분의 2라고 읽지 말고 그냥 2 대 1이라고 읽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각계 어떤 게 C계의 R자임을 알면 이거 알았잖아. 얼마라고 요건 4MG라고 알았잖아요. 이거 구하는 거 C계의 R자임에서 요가 오케이? 또 여기 C계의 R자임에서 이 값 근데 이때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거야 여기 지금 이 힘을 구하라는 건데요 C계는 C의 중력 요거 물론 4MG야 중력도 있고 요 B가 당기는 힘 혹은 C이 I를 아래로 당기는 힘 이 힘도 있고 요 힘도 있고 거기다 너무 많잖아 힘이 이걸 구하느니 뭘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항상 수능에서 힘을 묻는 출제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꼭 간단한 쪽 놔두고 복잡한 쪽 언급하는 거죠. 바로 이걸 구할 바에는 또 또 또 뭐 구해라 바로 이 힘을 구해라 이게 T2니까 자 이거 어때요 지금 2A라고 했고 여기는 이제 A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럼 현재 C의 진량은 4M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이거 4M이고 뭐 여기다 보면 4MG고요 그 다음 요거는 얼마예요 4M과 M과 M이니까 6M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하니까 결국 A는 얼마가 나와요 A는 3분의 1G다 3분의 1G가 나오죠 6이 있고 3분의 1 들어가야 되겠죠 지워줬고요 그래서 A는 3분의 1G 아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C의 R자 힘은요 3분의 1G니까 곱하기가 3분의 4MG가 되고 그러면 이건 얼마야 3분의 12가 되니까 아래쪽에 R자 힘은 있지 말아요 방향 조심하셔야 돼요 3분의 12 요거 3분의 4 그럼 요거 얼마 나오겠어 3분의 8이라는 거죠 3분의 8MG 요게 바로 T1 값이다 그 다음 여기서 T2는요 아 이걸 볼 바에는 뭘 보라고 이걸 보라고요 여기가 지금 2A니까 요게 3분의 G가 나왔죠 자 그러므로 요것도 R자 힘이 얼마 3분의 1MG가 되겠네 아 3분의 1라 3분의 2MG가 되죠 3분의 2G니까 이 값을 그럼 요거는 3분의 2MG죠 MG죠 얘가 더 커야 되겠죠 이거 3분의 3이죠 얼마 요 T2는 3분의 5MG 그래서 3분의 5와 여기에 3분의 8 2대 1 읽으면서 5대 8 결국 5대 8 이렇게 나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답은 5대 8 8분의 5다라는 것이예요 됐죠 제가 지금 이 문항을 다룰 때 저는 문항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공부할 때 지금 우리 여기서 상관관계라는 것으로서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갓기의 지나미와 갓기의 알짜미가 성립하는 건데 자 새로운 요형 아니야 1구피 02번에서는 그리고 이 문항에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E1, B, 06 좀 약간 괴랄스럽긴 하지만 이런 거 잘 정제돼서 평가원에서 준비될 수 있어요 A, B가 각각 A와 EA라고 문제 나와요 이 가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기록 들어가시고 요거 A 쓰시고 요거 EA 뭐 괄호치면 좋죠 쓰면서 오 뭐가 벌어놔 B개만의 알짜힘 A개만의 알짜힘 몇 대면 나오나요 알파벳 순으로 A부터 갑시다 4대 1이 나오죠 이 바닥의 마찰은 문제에서 무시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계로 보는 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A, B개의 전체계의 알짜힘은 수평의 F죠 근데 A개의 B개의 알짜힘이 B가 4대 1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4대 1로 나누면서 A개의 알짜힘은 5분의 4배 5분의 4배 5분의 4F에요 B개의 알짜힘은 5분의 1F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B개만으로 쳐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A가 B에게 주는 힘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인데요 B개의 알짜힘 오른쪽이죠 B개의 알짜힘은 오른쪽으로 5분의 1F를 합니다 자 이 5분의 1F는 바로 누구한테 받은 거냐 누구한테 밖에 없어 A한테 밖에 받을 방법은 없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접촉면에서 마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꺾꺾그라니까 A에 의해서 B가 받는 작용점 이제 B만의 개를 볼 거야 B개의 잡음 찍고 이게 바로 얼마라는 거다 이게 5분의 1F라는 거다 오케이 그럼 반작용에 의해서 B가 A개에 주는 F가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꺾글꺾글한 마찰에 의한 얘기인데 문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지만 그러면 A개의 알짜힘 나오지 않니 자 A개의 알짜힘은 A만의 개를 보는 거 아니지 이것만 보는 거야 F 5분의 1F A개의 알짜힘은 5분의 4F죠 됐나요? 또 B개의 알짜힘은 오 이거 자체가 이거의 알짜힘였던 거야 B개는 5분의 1F였던 거예요 됐죠? 자 그래놓고 나번 그림에서의 B에 가서도 A에 가서도 자 이게 보기 ㄱ ㄴ ㄷ 이 있는데요 해결해 놓고 내려가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A, B를 하나의 개로 보세요 어때요? 이것도 뭐 쉬운 상관관계죠 가와 나 A, B개 전체계 같죠 전체계 알짬 F도 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위에서 힘을 준다는 거야 근데 이때 조금 이 문항이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문제 안에 가번과 나번에서 A와 B사의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어 같다 이런 말이 좀 있으면 좋았을걸 그런 건 없지만 이게 A, B사의 마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현재 이거랑 이거랑 함께 움직이는 거 아니야 분명히 A, E, A 하고 나왔잖아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요 여러분 수특에 보면 있습니다 수특에 이런 기다란 물체가 있고 좀 짧은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는 거리보다 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쪽 끝에 있던 것이 쭉 움직이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E 위에서 B가 움직인다거나 해서 운동 마찰 미끄럼 마찰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마찰력이 전혀 언급 안 됐으니까 주고받는 힘이 5분의 1에프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요 이제 이 A, B계도 오른쪽에 R자이면서 F 가서도 오른 방향이야 자 B는 A한테 힘 받고요 맞죠 A가 받을만한 힘이라고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B한테 받는 힘 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 A만의 개를 보면 그러니까 이 개의 분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체 개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각 개로도 쳐들어서 볼 수 있어야 돼 A개의 R자임 당연히 어느 쪽이야 오른쪽으로 가서도 운동하죠 그 힘이 누구한테 받는 거야 B한테 받는 거야 B로부터 받는 어느 쪽이 돼야 돼 이게 R자임 그대로 되니까 5분의 1에프라고 가해서 반하잖아 오케이 그럼 반작용에서 A개는 B개개 이제는 B만의 개를 보는 겁니다 반작용으로 점 찍고 항상 작용점을 잘 하셔야 돼요 A에 의해서 B가 이쪽으로 얼마 받아 5분의 1에프다 그러면 B개 나번 그림에서 B개의 R자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개에 대해서 잡아놓고 하셔야 돼요 B개만의 R자임은 F 5분의 1에프 얼마 나와 5분의 4에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A개의 R자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야 또 이거 봐 문제에서 A, E, A 이거는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이건 숫자죠 문제 주어진 거죠 A를 보니까 어 2A였어 질량은 그대로인데 2A였어 그리고 A개의 R자임은 5분의 4에프였어 5분의 1에프야 A개의 질량 정해져 있는데 A만 이렇게 R자임이 5분의 4에프에서 5분의 1에프가 됐어 R자임이 4분의 1로 줄었죠 가속도도 4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A개의 가속도는 4분의 1배니까 얼마야? 2분의 2분의 2가 되는 거고 바로 서로 주고받는 힘 전체의 기회를 보고 각기를 볼 수 있단 얘기 이겁니다 자 이제 이게 됐으면 이렇게 계속 지나가 너무 기니까 자 이제 어디로 점핑하는 거냐 E1P06으로 점핑할 겁니다 Let's go 가겠습니다 고!